한영혜 씨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. 그렇죠? 오우! 잘해, 이렇게 잘해. 수고하셨습니다. 오우, 시원하다. 아이, 어떡해. 시원하다, 시원하다. 뛰었을 때부터 못했지. 아이, 누나, 누나. 이렇게 떨리는지 몰랐어요. 첫 번째 무대가 오늘 굉장히 많이 떨었고요. 마치 처음 나는 가수다 무대에 나왔을 때처럼 막 떨리더라고요. 음에 대한 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좀 하얘지면서 맘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. 다음은 나는 가수다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입니다. 나가수의 새로운 밴드 자우림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. 자우림이 오늘 들려주실 곡은 굉장히 오래된 곡이에요. 자니리의 뜨거운 안녕이라는 곡입니다. 자, 이 곡이 자우림 스타일로 어떻게 바뀌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뜨거운 안녕이라고요? 좀 몽환적인 느낌이 좀 들어간 편곡이 됐어요. 자우림이 무대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. 이야, 의상 좋다. 색깔 좋다. 옛날 영국 기부인 같네요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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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여자의 시각으로 이 곡을 바라보니까 또 너무 절절해요 죽임 보내줘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간다니까 막을 수가 없는 어떤 여성이죠 저는 오늘 완전한 여자가 되고자 합니다